지원자께서 오늘 면접에 오면서 이러한 질문만큼은 받고 싶지 않다 혹은 이러한 질문만큼은 면접관이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만약 면접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칩시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가요? 생각만 하더라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질문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만큼 우리 지원자들의 답변의 변별력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질문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질문들이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분들이 너무 이러한 어려운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그런 답변을 할 때 고정관념을 버리고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질문이 대체 왜 나오는 거냐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면접관은 여러분들한테 질문거리가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원자가 어떤 부분을 두려워하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려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가요? 공백기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학점이 발사해지인데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학통적이 안 좋아요. 저 인턴을 안 했기 때문에 왜 인턴 안 했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대학교 때 대회활동 안 했으니까 제발 대회활동 물어보지 말아라.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답변하실 때 몇 가지 좀 주의하거나 그 다음에 좀 생각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다음 추가 질문에 대비를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공백기는 물어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당연히 면접관은 여러분들한테 공백기 때 뭐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나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제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 분명히 그걸 물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럴 때 최소한 예상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받고 싶지 않은 질문 물어보라고 해서 질문하는 건 이건 완전 이건 말 그대로 값질 아니냐 약간 이런 표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면접관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좋지 않은 그러한 인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부정적 시각으로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숨기를 하지 말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저는 뭐 면접장에서 모든 모습을 보여주려고 왔습니다.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한 부분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방어적 측면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평가자는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뭔가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족한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중요시하기는 모습을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받고 싶지 않은 질문 중에 학점 관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점이 좋은 것이냐. 이 질문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어? 이건 내 자랑거리인데 내가 면접관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보라는 거죠. 저는 높은 학점을 받은 원인이 무엇인지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던 저의 어떤 노력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소 부끄럽지만 제가 학생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학교 때 다양한 그러한 경험도 쌓고 저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됐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도 들고 제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들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뜻이냐면 너무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단점 그리고 결과만 보고 뭔가를 두려워하기보다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뭔가 더 성숙되고 뭔가 더 깨달음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답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지원자가 이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을 왜 취득하였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저는 받고 싶지 않다. 그 이유가 과거에 제가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이제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면접관님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저의 그런 부족함이 있어서 저는 면접관님께 이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떠한 결과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한 중요성 역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서 어떠한 목적의식을 갖고 좀 이런 역량들도 쌓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얼마든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족한 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드러내고 그리고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평가자한테 좀 더 그런 1차적으로 접근하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더 성숙된 그리고 더 뭔가를 생각하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도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들을 일단 안 받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받게 됐을 경우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결과적 측면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과정에 대한 부분을 보고 또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시되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태도 중심으로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좀 옆에 있는 지원자들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학점수요, 공백기요, 인턴 안 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저는 저의 높은 학점을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약간 분위기가 약간 좀 옆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뭔가 좀 뭐랄까 애들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접근하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성숙된 모습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면접을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한순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질문이 자주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 이러한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 지원자분들은 말 그대로 표면적인 것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의도들을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연습과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 그런 게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장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에게 아주 소소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은 제가 며칠 뒤에 2, 3일 뒤에 그 분 댓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